건조한 주제 삐롱 삐롱 점점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거 같아요 아빠 응급실에 갔어, 메리야 아빠 없어 아빠 다시 입원했어, 메리야 에휴, 어떡하니 내일 검사 해봐야 알 것 같아 아빠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엄마 이제 갔다 올게, 메리야 엄마 갔다 올게 코비랑 집 잘 보고 있어 왜 그런 거 같아? 뭐 더 있어? 피 염증 뭐 그런 건가? 더 많이 부었는데 그래? 어, 더 많이 부었어 더 커졌어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네 좀 말랑 더 땡땡해졌어, 여보야 응 더 많이 부었어 여기서 따로 뭐 한 건 없어? 진통제 만났어? 진통제 만났어? 응 냉찜하고 있고 큰일이다 끝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아 아 아 아 어휴... 베리야... 아빠 내일 재수술해야 될 것 같아 재수술 잘되게 해달라고 빌어줘 베리야... 너 왜 문 앞에서 그러고 있어, 베리야? 아빠 오늘 안 와 아빠 입원했어, 베리야. 다시 병원 갔어 오늘 아빠 안 와 베리야... 우리 베리야, 어떡해? 아빠 바라기인데 아빠 어디 갔어, 그치? 아버지 아빠가 많이 아파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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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.. 스스로 들어가면 되나요? 응 ㅠㅠ ㅠㅠ 주사 맞은 거 같아 난리 났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다, 여, 일곱 엉덩이도 난리 났어? 엉덩이는 지금 네 방째 맞았나? 이쪽은? 지금 부어있을 거 같아 멍들진 않았나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깨물리라 어떡해 거기까지 다 소독했어, 발가락까지 다 찬물고 열 만큼 나오지 아빠 어디 갔어, 그치? 아빠 어디 갔어,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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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lecreë